엔터 방송 배수정 기자 승인 2019.0 3.01 20시 49분 댓글 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 하와이에서 인천으로 향하 던 항공기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불인한 국인 승객 때문에 회항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 전했다. 이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하와이안 항공사 오고 편의한 국인의 난동으로 회항을 했다고 보도했다.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하와이 현지 언론인 스타 어드버타이저 등에 따르면 하와이안 항공사 오고 편은 27일 현지 시간 오후 1시 금 호놀룰루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중회양에 저녁 8시 40분쯤 호놀룰루로 돌아왔다. 하와이안 항공사 측은 한국인 남성인 김모씨가 기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보고를 받은 기장이 이를 4시간 만에 회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타 어드버타이저에 따르면 한국인 47살 김씨는 서류미비로 미국 입국이 불허되자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기 안에서 양주 한 병을 모두 마셔 다 김씨가 만취 상태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9살 어린이를 괴롭히고 영어와 한국어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난 동을 부리자 항공기 승무원들은 일부 승객들과 함께 김씨를 제압해 수갑까지 채 운 것을 전해졌다. 항공기가 호놀룰루에 회항한 직후 김씨는 공항에 대기하 고있던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의 개체포돼 곧바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해 바 또 방콕을 떠나 인천으로 오렸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16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는 보도를 했다. 오늘 1일 대한항공과 승객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5분 현지시각 방콕 수완나품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오려던 k-652 편 a3 80에서 800 항공기가 활주로 이동 중 기체 이상이 감지돼 출발이 늦어졌다. 3. 번 엔진 시동 개통에 이상이 발견돼 항공 길을 돌려 램프 리턴을 한 뒤 해당 부품을 교체했지만 이번에는 엔진 가동 중 3번 발전기에 문제가 생겼다. 1. 한항공은 정비를 위해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한 뒤 수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 반에서 대체기 b777-300을 투입하고 오후 3시 30분 방콕에서 인천으로 출발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줬다. jtbc 뉴스룸은 매일 밤 8시의 방. 3.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x 김정은 결렬 배경 상반된 주장 진실은 손석희 안나 경 아나운서 진행 뉴스룸 2차 북미 정상회담 특보방송 시청률이 위 손석희 안 나경 뉴스룸 베트남 하노이 신생 생한 보도 전할 것 jtbc 뉴스룸 미세먼지 비상저저감 조치 드론 감시팀 활. 4. 용 23일에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 계속 jtbc 뉴스룸 이도훈. 한옥. 이도착. 김혁철 비건 이틀째 비핵화 상. 응조치. 위제협상 손석희 안나 경앤요. 쓰룸. 손석희 배임 혐의 고발 이슈에도. 시청률은 비슷 jtbc 뉴스룸 고은. 성추행 법원 사실로 판단. 최영미씨. 배상 책임 없어 jtbc 뉴스룸. 갑작스런 대설주의보. 경기도 눈길 사고 예. 보는커녕 중계도 실패. 혼란 키운 기상. 청 jtbc 뉴스룸 518만원 3인. 방 김진태 김종명 김술래. 여야 143명. 퇴출 요청. 광주서 518만원 규탄대회. 손석희 안나 경 아기적 소문 에도 뉴욕. 쓰룸 시청률 상승. 진행 이상.